이광민의 잡지사 김형준의 밀리터리 잡지사에 파견된 본사 직원이죠 cbs 김형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시간에 드론 또 지난 시간에 항공모함에 대해서 실어봤는데 김 기자가 그새 항공모함을 또 타고 왔다면서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2주 사이에 부산을 두 번 갔다 왔는데 지난번 방송 녹화 때 제가 예상을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항공모함을 이번에 5번이 될 줄 알았는데 6번 타고 왔습니다 그새 또 타가지고 마이버스 타듯이 그렇게 밥 먹듯이 돼요 정규 항공모함 말고도 수직이착륙기 탑재 경항공모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강습상륙함이죠 그걸 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취재를 갔다가 이번에는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수송기를 타고 직접 착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타고 착함을 했다? 네 제주 남쪽 해상에 있는 항공모함에 직접 제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경험인데 김 기자가 이번에 영상도 찍어왔다고 합니다 잡지사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이함을 준비하는 거죠? 네 저게 실제 이함 모습입니다 이거 되게 쏜살같이 가는구나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캡터펄트라고 사출기가 있는데 거의 전투기를 집어던지는 수준으로 가속을 시켜줍니다 짧은 비행가판에서 그대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착함을 하는 거요? 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어레스팅 와이어가 잡아주는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더 못 나가게 지금 땡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슨 돌비 사운드 극장에서 보는 거 같네요 네 저도 저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항공모함에 착함을 했었는데 충격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제 위쪽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정말 큽니다 네 커요 항모의 모습을 또 직접 찍어와 주셨습니다 김형준 국방전문기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전에 영화 얘기를 하나 꺼내볼까 하는데요 영화 좋죠 1965년작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보셨어요? 저는 한 10번 넘게 봤을 거예요 아 정말요? 되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그 영화 주인공이 마리아라는 수녀 투신 여성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혼하는 엄격한 아버지 본트랩 대령 네 대령은 아니고요 함장입니다 함장 네 폰트랩 함장에 캡틴 본트랩 네 캡틴 본트랩이라서 원래 함장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아 번역이 잘못된다 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함장이라면서요? 네 그것도 잠수함 함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실존 인물이니까 원래 그 실존 인물의 직업이 네 실존 인물의 직업이요 아 잠수함 장이군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암시가 되는데요 그래요 영화 끝에 보면은 독일군에서 그 사람을 징집하려고 잡으러 와요 그렇죠 그래서 온 가족이 스위스로 도망을 가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잠수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떡해요 근데 왜 2차 대전 시작도 안 했는데 나이 60 가까이 먹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을까 하는 거 보니 항공모함도 무섭지만 잠수함도 무서운 무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네 그러니까 그 솔롱 페어엘 마지막에 부른 게 잠수함 함장으로 징집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네 네 그거 부르고 이제 다 같이 도망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본 항공모함과 오늘의 잠수함 둘이 혹시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바다에 떠다니죠 그렇죠 네 농담이고요 둘이 중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국가 차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무기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법이 반대예요 항공모함은 물 위에 떠서 위용을 과시하는 효과가 큽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내 위용을 과시해서 겁주는 효과죠 네 너네 위용을 과시해가지고 너네 함부로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면 잠수함은 반대로 물 밑에 숨어서 다니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한편으로는 둘이 합친 시도가 또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잠수함에서도 전투기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몰래 전투기를 싣고 가서 미국을 공격하겠다 하면서 둘을 합쳐놓은 괴상한 물건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잠수 항공모함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기술은 지금도 없습니다 아 실현되진 않았다 네 소설 같은 데서 나오기는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김 기자가 항공모함 6번 타고 구축함도 하루 종일 타본 경험이 있는데 혹시 잠수함도 타보셨는지요? 아 저는 정말 타보고 싶은데 못 타봤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수함은 다니는 걸 보여주지 않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엄격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제가 국방부를 출입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이 단체로 가본 적이 있다고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 같은 거 취재를 갔다가 밖에서 그냥 잠수함 함체를 본 적은 몇 번 있어요 아 뭐 언젠가 또 승선할 기회가 있겠죠 네네 잠수함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언제 어디서부터 잠수함이 시작된 거죠? 뭐 사람을 태우고 단순히 물에 들어간다 이것만 따지면 17세기에 이미 나왔고요 그런데 군용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는 미국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시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대로 활약한 건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부터 활약했습니다 아 당시 독일이 잠수함에 있어서 굉장히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래요 영국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이른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이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게 뭐냐 대서양에서 영국과 그 동맹국의 국기를 탄 배는 무조건 쏘겠다는 겁니다 아 무조건? 네 근데 군함은 원래 쏘는 거고요 전쟁 때는 상선도 해군에 징발이 돼서 물자를 운송할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상선도 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인이 탄 여객선을 쏘는 바람에 여객선까지요? 네 그래도 되나요? 실제로 독일 유보트가 1915년에 미국 민간인 120여 명이 탄 루시타니아호라는 여객선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문 1면을 장식했고요 미국이 엄청나게 열을 받았죠 이 사건으로 그럴만하죠 그래서 이 사건의 여파로 잠깐 중단되기는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영국이 말라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물자가 보급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 잠수함들이 활약하다 보니까 배로 물자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영국을 말라 죽일 뻔한 당시에는 비행기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랑 배랑 비교를 해보시면 배가 운송할 수 있는 물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겠죠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지도를 하나 보고 계실 텐데 여기 보이는 빨간 점들이 다 배가 침몰한 지점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영국 근처에 몰려있죠 여객선 상선 전투함 할 것 없이 네 등등등등 다 있고요 그래서 독일 잠수함을 고유명사로 유보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유보트라는 이름이 그냥 별게 아니고 그냥 독일어로 잠수함을 유보트라 그래요 아 그래요? 유보트 많이 들어봤어요? 세계대전 영화 같은 데서 네 네 운터제보트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서브마린입니다 운터가 언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언더 더 시 네 그런 뜻인데 그런 유보트가 그냥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아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캡틴 본트랩도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연관이 있나요? 네 1차 세계대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의 잠수함 영웅이에요 그것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폰트라프 당시 소령은 1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잠수함 영웅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주인공 폰트라프가 U5라는 잠수함의 함장으로 취임했는데 취임 9일 만에 프랑스 해군 중순양함 레온 간베타함을 격침시킵니다 얼마 뒤에는 또 이탈리아 해군 잠수함도 격침시키고 이후에 또 다른 잠수함도 탔는데 모두 합쳐서 이 사람이 함장으로 있을 때 격침시킨 연합군 선박만 13척 이 분 굉장한 분이었네 목소리 좋고 잘생긴 분인 줄 알았는데 전쟁 영웅이에요 1938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징집하려고 해서 영화에서 나오듯이 스위스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 사람 나이가 50대 후반이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고령인데 그런데 이 양반을 왜 부르려고 했을까 이 사람의 부임지가 브레마화펜이라는 데거든요 독일에 잠수함 기지가 있는 데입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이 사람의 명성 그리고 경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잠수함 관련한 그 경험을 써먹기 위해서 징집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물 밑에서 잠수함이 적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졌는데 잠수함은 항상 물속에 숨어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모든 잠수함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가끔씩 올라와줘야 되고 가끔씩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은 올라와 있고 가끔씩 내려가는 정도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저때 잠수함은 그래서 잠수도 할 수 있는 배 여기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물에 떠다녀야 되거든요 그걸 수상항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할 때는 공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엔진을 못 켭니다 디젤 엔진이니까 공기가 있어야 엔진을 켤 수가 있잖아요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엔진을 못 켜요 그렇겠네 그래서 배터리를 미리 충전을 시켜둡니다 그걸로 가는 건데 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법이 바로 수상항해를 하면서 공기가 유입시켜서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와 있으면 걸리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레이더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술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발전하지도 못했고 탐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항공모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면 레이더는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일정 고도 이하를 탐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저 때는 더 했겠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쓸모가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 잠수함 사진을 보면 좀 이상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각으로 보면 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권 바깥에 기관총이나 포를 갖다 놓고 잠수할 일이 생기면 그냥 바깥에다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잠수하는 거예요 대개에다가 권을 설치했다? 가판에다가 그냥 총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바다에 떠서 다니다가 물 위에 떠서 다니다가 항공기나 구축함을 만나면 쏴야 되니까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비행기는 둘째 치고라도 그냥 큰 적 구축함을 만나가지고 대처가 많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사실 저때나 지금이나 잠수함이 적 앞에서 그러니까 적함 앞에서 부상하면 그냥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잠수함은 걸리면 끝이다? 걸리면 끝입니다 안 걸리는 게 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때만 해도 그런 한계가 있어서 수상으로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잠수함들이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이거는 원자력 추진 기술의 개발 우리가 흔히 아는 원전과 관계된 원자력 그러니까 잠수함 안에 원자로가 탑재돼 있는 거죠 원자로는 한 번 기동하면 거의 이론상 수십 년씩 굴릴 수가 있어요 저희 이거 과학시간에 배웠어요 맞습니다 또 하나의 이점이 아까 제가 잠수함 안에서는 공기가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전기분해하면 물이랑 산소가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그럼 물도 얻을 수 있고 산소도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바닷물을 그냥 전기분해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원자로를 그리고 원자로는 수십 년씩 굴릴 수가 있으니까 마트에서 생수 사보시면 아시잖아요 물 자체가 엄청 무거운 거 그렇죠 조달하는 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또 부담이 덜해지는데 다만 실제로는 먹을 것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식량 때문에 식량이 떨어지면 못 버티니까 그리고 잠수함이 햇빛을 못 봐요 안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죠 잠수함 승조원들이 그리고 또 핵 잠수함도 또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닌데 이게 원자로는 한 번 가동시키면 못 끕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요 아 핵 잠수함은 시끄럽다 네 근데 기존의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아예 꺼버리고 숨어버리면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바닷속에 이론상으로는 몇십 년 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밑에서 돌아다니나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각국 잠수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몇 달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잠수함의 원자력을 사용하나요 못합니다 우린 못하나요 네 왜 못하냐면 한미원자력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원전기술을 이전받을 때 맺은 협정인데 거기에 보면 군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무슨 형태든지 간에 군사역으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젤 그러니까 이걸 제레식 추진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몇 가지 기술을 적용해서 좀 오래 그러니까 몇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주 정도 잠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써요 현재 우리나라 잠수함은 몇 주 정도 한 번 내려가면 한 3주 정도 이거 AIP 공기부료추진체계라고 씁니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복잡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만 말씀드리면 연료전지를 쓰거든요 수소랑 산소를 미리 저장해놨다가 전기화학변환장치에 통과시켜서 전기랑 물 그리고 열을 바닷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기술력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물속에서 햇빛을 못 본다고 방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뭐 스트레스는 둘째치고 일단 앞을 어떻게 보나요? 잠수함에서 그게 소리로 봐야 됩니다 소리로? 네 눈으로는 못 봅니다 약간 돌고래 느낌인데요? 네 비슷해요 고래나 돌고래나 비슷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네 소나라는 걸 쓰는데 소나 네 쉽게 말해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헤드폰을 끼고 들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패시브 소나라는 걸 쓰는데 바닷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게 고래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구축함이나 수상함의 소리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잠수함의 소리일 수도 있고 이걸 소리를 듣고 하는 겁니다 배에 스크류가 돌아가면 그 스크류 특유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각 잠수함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계속 듣고 계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직별이 있어요 해군에 이것만 담당하는 음탐이라고 하는데 음탐 배가 또 같은 기종이라고 해도 약간의 컨디션 차이나 만든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만 하는 전문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승조원분들은 햇빛도 못 봐 이런 것도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타봐서 직접적으로 체험은 못해봤지만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편집장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요? 저는 INTJ INTJ 저는 ISTJ거든요 그렇군요 네 비슷한데 근데 이게 잠수함에서는 약간 조금 과장을 덧붙이면 2인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잠수함은 2인 사람은 곤란하다? 네 왜죠? 왜냐면 잠수함은 정수기 생명이거든요 정숙? 네 왜냐 아까 소리로 적함을 탐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탐지를 안 당하려면 우리도 소리를 안 내야겠죠 그 안에 있는 승조원들도 이렇게 쥐쥐 흔들 수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 미세한 소리도 다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아 슬리퍼 발소리 안 내려고요? 네 아 그 소리까지 다 듣는구나 네 정말 가까이 있거나 정말 귀가 좋은 음성 상관하거나 정말 소나가 좋으면 그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잠수함 영화에서 막 이렇게 우주선 영화처럼 시덥자는 농담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물론 전투 상황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전투 상황이면은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발소리까지 조심해서 사뿐사뿐 슬리퍼 신고 다닌다 스트레스인데 그리고 제가 또 타본 분들의 말씀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산소가 잘 안 들어오니까 머리가 띵하대요 그럼 그럴 것 같아요 이산화탕소 농도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덜렁거리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왜 안 되죠?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물 위에 떠다니는 배들은 배가 고장이 나도 일단 물 위에는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고치면 돼요 아니면 누가 끌어서 가거나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만약에 덜렁대다가 고장이 난다 바로 죽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라앉는 거니까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문자 그대로 뼈도 못 줄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잠수함 사고 전세계 각국 잠수함들이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유해를 수습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잠수함은 이왕이면 I나 J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획적이고 밥은 어떻게 해먹나요 안에서 이게 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압력밥속 소리도 내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연기가 나면 안 되니까 연기도 안 되고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소리도 안 되고 그것도 좀 있죠 수상함에서 요리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수상함은 소리는 나도 됩니다 그렇죠 연기도 나갈 때도 있고요 잠수함은 둘 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먹어요? 그래서 찌는 게 발전했대요 아 쪄서 먹는다 네 저도 사실 못 먹어봤는데 최근에 나온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회고록에 보면은 잠수함 스테이크가 굉장히 맛있대요 아 잠수함 스테이크? 네 아 저기 유튜브에 사실은 다들 따봉 포크 들고 계시네요 저렇게 쪄가지고 만드는 스테이크가 잠수함에서는 굉장히 별미로 꼽힌다고 하고요 잠수함 스테이크 네 그래서 해군에서는 원래 잠수함의 식비를 수상함에 몇 배씩 해줍니다 아 네 그때그때 맛있는 거 먹으라고 네 그래야 돼요 네 진짜 다만 근데 수상 같은 경우에는 수상함보다 좀 더 나오긴 하는데 이거 고생에 비하면은 아직은 배우가 충분치 않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휴대전환도 안 됩니다 아 휴대전화 안 되나요? 네 와이파이도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물속에 있는데 아 그럼 이분들이 진짜 답답하시겠다 제가 올해 초에 하루 종일 구축함을 탔었었는데 수상함도 바다 멀리 나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 전파가 안 되니까 근데 뭐 미국 항공모함 타니까 뭐 위성통신 같은 걸로 와이파이는 쓰더라고요 아 거긴 또 돼요? 네 거긴 되더라고요 잠수함은 진짜 어렵겠네요 잠수함은 물속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해군 장교들한테 취재를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잠수함에 있는 동료들한테 연락할 때는 카톡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써야 된대요 아 문자메시지는 되나요? 네 왜 되냐면은 카톡은 3일이 지나면은 서버에서 지워지고 자기 휴대폰에만 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출항하면은 3일은 고사하고 몇 주씩 바다에 나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카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겠죠 네 근데 문자메시지는 한 번 기지국에 연결이 되면은 그동안 밀렸던 게 다 오잖아요 아 그렇죠 한 번에 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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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비행기 탔다가 내리시면은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면은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3일 동안 휴대폰 끄고 한번 실험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서 그럼 이분들 뭐하고 계시나 소리도 못 내고 일단 밥 먹는 거 굉장히 푸짐하게 나오니까 스테이크 드시고 그리고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영화를 기계에 미리 담아가지고 그걸 본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낙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렇죠 승조원분들 좀 대우가 좀 많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수반해서 운용되는 잠수함인데 그럼 김 기자 현대전에서 잠수함의 쓸모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공포의 존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공포의 존재다 그래서 제가 괜히 바다의 저격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배 타고 바다에 나가면은 바다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 바다 어디에 나를 노리는 잠수함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13년 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일으킨 게 바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입니다 당시 천안함이 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 배의 탐지 장비 자체가 잘 그렇게 갖춰져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 말이 안 되죠? 보병으로 치면은 제가 보병인데 여기 산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근처 산이나 내가 지금 있는 이 산에 저격수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아낼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 저격수한테 당했어요 너는 왜 당했냐 이렇게 따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정도와 비교할 만하다 속수무책이었다는 거네요 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속등갈로 그렇군요 또 바다 속에는 구경이란 게 없어요 국경? 네 있긴 있어요 영해가 있잖아요 영해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물속에서 다니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동해가 수심이 되게 깊잖아요 여기가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잠수함들이 매일 신경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있군요 알게 모르겠다 물론 서해에도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근데 동해가 더 많다 수심이 깊어서 네 아무래도 잠수함이 활동하기가 좋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취재하다 보면은 별의별 얘기를 다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아예 애초에 운을 떼지 말던 거 궁금하게 해놓고 말씀 못 드린다고 그래요 들켰으면 또 국제 문제가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안 걸려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 영해 넘어다니는 거는 비일비재한데 안 걸리기 때문에 잠수함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군사 기밀이라서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말씀을 제가 못 드립니다 심지어 해군에서도 같은 해군에서도 잠수함 부대 그러니까 잠수함 사령부라고 지대에 있는데 그 부대 소속이 아니면은 잠수함 작전이 지금 우리 잠수함 작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 진짜 공포의 자격수네요 우리 해변가에서 조스 영화 보면은 조스는 지느러미라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느러미 안 보이는 상어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배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의 존재인 거죠 실제 사례로 1981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쯤 전에 위스키 원더 락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위스키 원더 락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잔에다가 얼음을 채워가지고 위스키 얹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소련의 위스키급 잠수함이 스웨덴 해군기지 2km 앞에서 암초도 들이받고 좌초됐습니다 아 잠수함이? 네 그래서 위스키 원더 락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2km 앞에서 걸렸다는 게 그럼 스웨덴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몰랐다 그러네 그러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암초에 걸려서 망정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없어 안 걸렸으면 모르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뭐였냐 이 스웨덴 군에서 이 함을 방사능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방사능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위스키급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그러면 방사능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핵무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핵 추진이 아니라 핵무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 아니 스웨덴 국방부 장관은 그때 옷 벗었어야겠는데 네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시에 소련 해군도 함대를 출동시켜서 스웨덴 군이랑 열흘 동안 대치를 했다가 결국 스웨덴 군이 이 잠수함을 끌어내서 소련을 돌려주고 소련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위스키 온도 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음 올려서 먹는 위스키랑 닮은 그런 모양새가 있다고 서방 언론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만큼 비밀리에 다닐 수 있는 이 잠수함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해군기지 앞까지 2km 앞까지 2km는 진짜 코앞인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거를 북한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SLBM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SLBM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SLBM이라는 건 서브마린 런치드 발레스틱 메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포물선으로 원래 탄도미사일이 날아가거든요 그중에 잠수함에서 바로 쏘는 걸 SLBM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왜 무섭냐 어디서 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수함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핵무기까지 들어가 있으면 두렵죠 공포의 대상이죠 이것 때문에 나온 개념이 냉전시대의 상호확증 파괴 이른바 MAD라는 개념입니다 상호확증 파괴이 어떤 건가요?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게 뭐냐면 미국하고 소련의 핵 전략 중에 지상에 있는 탄도미사일 기지나 혹은 핵폭격기 이런 거는 미리 한쪽에서 핵을 왕창 쏟아 부으면 어쨌든 먼저 타격이 됩니다 먼저 선제 대응할 수 있다 선제 타격이죠 선제 공격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잠수함은 그렇게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타격을 해요 그러니까 SLBM 핵을 싣고 바다에 숨어있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달씩 계속 숨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먼저 핵전쟁을 시작해서 상대편이 다 날아간다고 칠게요 그렇게 가정을 해도 핵 맞은 쪽이 잠수함에다가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내가 몇 주 동안 며칠 동안 연락이 예고 없이 없으면 우리 전멸한 걸로 간주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편의 핵 보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편의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핵시설을 다 파괴해버린다고 해도 상대편에서 잠수함에서 핵 날려버리면 보복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상호확증 파괴라고 불리는 겁니다 상호확증 파괴 네 서로 확실하게 둘 다 죽는다 둘 다 죽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서로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냉전시대에 역설적으로 핵전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잠수함 때문에 SLBM 때문에 네 조금 과장을 못하면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네 북한의 SLBM은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사실 북한 SLBM은 SLBM 자체는 상당히 개발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잠수함이 개판입니다 잠수함이 개판이에요? 개판 정도입니까? 왜 개판이냐면 이게 구형 잠수함을 개조를 해가지고 억지로 실험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딱 한 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SLBM이 그나마도 쏘고 나면 잠수함에 약간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파손되고 그래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우리 정보당국에 몇 번 포착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건 군사적으로 큰 가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이 4년 전에 구형 로미오급 잠수함 한 북한이 20척 정도 있는데 그거를 개조해서 SLBM을 실을 수 있는 본격적인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북한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고요 일단 정보당국에서는 개발하든 개졌든 어쨌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일단 이 잠수함 아직 물에 안 뜬 것 같다 대충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해군이 운영하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핵무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다니면서 6발을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아 6발까지 네 지금 동영상 한번 보고 아 그럴까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군요 아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국방부에서 공개한 우리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실제 발사 영상입니다 저렇게 진짜 올라가 포물선으로 올라가는구나 탄도미사일 넓은 바다에서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우리는 저거를 지금 6발까지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 후기함은 10발을 탑재할 수 있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핵무기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잠수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워낙 암암리에 돌아다니는 성격을 가진 잠수함이라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잠수함을 직접 안에 들어가 보거나 보거나 이러고 싶을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외국에서는 잠수함 공원이라는 게 있대요 잠수함 공원? 네 그러니까 잠수함 자체를 전시물로 갖다 놓고 우리나라에는 서울 마포구에 서울함 공원 있잖아요 아 마포에 서울함 공원이 있나요? 좀 마포 주민인데 왜 모르지? 퇴역한 함정을 그냥 한강에다 띄워놓고 그거 자체를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공원의 부속물 중에 하나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돌고래급 잠수정이 실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에도 같은 물건이 있고요 또 강릉에 가보면 1996년 북한 무장공비들이 침투할 때 그때 좌초됐던 상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가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좁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때는 제가 꼬마 어렸을 때였는데 굉장히 좁아서 막 수그리고 다니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가보면 지금 제 몸집으로 가면 더 좁겠죠 물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책이나 자료와 사진 같은 게 궁금하시면 경남 김해 유라에 잠수함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잠수함 함장 출신이 직접 운영하시는 데입니다 민간에서는 아마 자료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언급해 주신 해당 지역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영준의 밀리터리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이제 다음 시간 예고하고 맞춰볼까요 SLBM 얘기 나온 김에 미사일 얘기로 가겠습니다 미사일로 자연스럽게 일전에 잡지사에서 핵 이야기를 한 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핵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미사일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진짜 허건을 치고받고 싸웠었는데 나라들끼리 핵하고 미사일이 있어서 조금 덜해진 것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영준의 밀리터리 미사일 편도 기대해보면서 SBS 김영준 국방전문기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